안녕하세요 세러데이입니다 네 아 우리 요정같은 우리 세러데이 아시죠 또 제가 또 저희 안에도 국민요정인 만큼 요정 전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차세대 요정들 세러데이에 함께하고 있고요 먼저 그러면 우리 세러데이 기준으로 왼쪽 바라보시고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한 걸음만 갈 수 있을까요 네 아 이정도면 될까요 자 이번엔 정면 가겠습니다 정면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시고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컷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연양 먼저 자 우리 주연양은 우리 세러데이 멤버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차분하고 좀 우아한 매력의 소유자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아주 훤칠한 키와 또 시원한 이목구비로 이 여름을 또 더욱더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 줄 멤버입니다 우리 주연양이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사실은 세러데이는 저랑 만나기 전에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또 노련하게 네 이렇게 인사를 또 잘 드리네요 주연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유키 가겠습니다 네 네 유키양 왼쪽 포즈 먼저 부탁드리고요 우리 유키양은 아주 그 이국적인 매모로 또 아주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비주얼 멤버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쪼끔 할 수 있나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국적인 매모에 아주 시원한 미소가 예쁜 우리 유키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우리 아연양 네 네 여기 괜찮으신가요? 조금 더 뒤로 갈까요? 네 네 자 우리 아연양은 아주 귀엽고 서구적인 외모로 또 많은 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발랄해 보이는 또 외모와 다르게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? 좀 내성적이고 그런 또 귀여운 면이 있어요 네 자 정면 정면 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연양이었고요 네 우리 민서양 가겠습니다 네 왼쪽 먼저 네 네 아주 귀엽고 좀 우리 저희 팀에서 아마 가장 귀여움을 맡고 있는 멤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희 세러데이는 장점이 각 멤버마다 정말 다양한 아주 풋풋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이번엔 오른쪽도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러데이 멤버들 포토타임 함께 해봤고요 야심차게 준비한 세러데이의 여 word clientele 세우는 요 예 여 예 사